언니예요. 홈쥬. 우리가 만났던 날은 바야흐로. 2017년도. 2017년도에 우리 처음 만났다요? 제가 그때 반했어요. 오래된 인형이랍니다. 웃긴 건 그때 초면년대 치킨집에서 같이 치킨 먹었어요. 아 맞아. 진짜 예뻤어요. 그때 진짜 예뻤다고요? 엄청 예뻤어요. 그 지금은. 그 지금은. 그러니까. 그때 진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. 공연을 보는데. 뭐야? 왜 이렇게 예뻐요? 진짜 예쁘다니까. 네 알겠습니다. 난이 단면. 진짜. 아. 자꾸 찢어져가지고 이거 붙였어. 자꾸 찢어져서 붙였어요. 테니크. 제가 낯을 가려요. 제가 낯을 가려요. 음. 그냥. 네 하고. 다 하고. 아 눈물할 것 같은데. 그만하고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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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단어 좀 잘 부탁해. 형. 형. 우리 단어 좀 잘 부탁해요.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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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헤어스타일이시네요 이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보시더라고요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호흡이 좋아 아 지금은 매우 설레는 신인데요 오욕을 다하며 기분을 정말 나쁜 일을 다하는데 그걸 산이가 구해주는 신이에요 자기 멋있는 것만 다 가져가는 거죠 저는 여리여리하게 수원하면 돼요 산이가 긴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 대사 신이 많아서 어제 밤을 샜어요 어제 액션하고 밤샜습니다 어르신 한약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약과 비타민 귀여운 신난다 아이돌 연습생이었습니다 아니요? 왜요? 아이돌이 생겼어요 갑자기 저한테 못 시켜요 어딜 가요? 저 이번에 포커스로 데뷔했어요. 데뷔? 길쭉. 가미. 이게 돌았나. 가미 씨. 그리고 또 하나 파일. 우리 아버님 뒤에? 박수 오케이. 오케이. 파티하는 것 같아 파티. 미쳐. 미쳐. 미쳐! 첫 오케이. 프라이데이.